천방배추 안녕하세요. 상어이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천방배추 한단을 사가지고 왔는데요. 여름에 입맛 없을때 천방배추로 김치 담아 먹으면 맛있거든요. 오늘은 천방배추 김치 담는거 좀 쉽게 담는거 가르쳐 드릴게요. 천방배추는 이렇게 단배추보다는 크고요. 배추보다는 아주 작은 이런 사이즈의 배추죠. 속만 이렇게 김치를 담을거거든요. 이렇게 잘라내고 이렇게 자른다를요. 겉껍질은 한겹씩은 다 벗겨내고요. 이렇게 너무 크죠? 그런거는 이렇게 반좀 잘라도 돼요. 아니면 그대로 담아서 쭉쭉 쬐 먹어도 되고요. 쭉쭉 쬐 먹어도 되고요. 이 정도는 그냥 담았습니다. 크게 담아서 한개씩 쭉쭉 쬐 먹던지 아니면 그냥 길게 드셔도 되고요. 이게 속은 좀 상태가 안 좋네요. 이런거는 안좋은거는 잘라내고 이런거는 껍질은 다 삶아서 굳그려 먹으면 돼요. 다 다듬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소금물 절이겠는데요. 500ml 물이거든요. 500ml 물에 종이컵에 소금 1컵을 붓고요. 이렇게 뿌리겠습니다. 살짝 섞어서 이거 오래 절이는거 아니거든요. 소금물이 짜기 때문에 30분 겉만 속은 안절려줘도 돼요. 겉만 살짝 죽으면 바로 양념하면 돼요. 이게 너무 오래 절이면 안 돼요. 그러면 짜요. 짜니까 조금만 절일게요. 첨방 배추김채 양념을 해 볼게요. 우선 홍고추를 10개 넣구요. 첨방 배추김치 청양고추를 넣어주세요. 오늘은 마른 고추는 안 넣고 홍고추만 10개만 넣을게요. 돌리려면 물이 필요해요. 생수 1잔 하고요. 갈은 마늘이 있으면 쓰시면 되는데 여기는 통마늘을 쓰시는게 더 맛있어요. 마늘의 향으로 먹기도 하거든요. 통마늘을 2줄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는 밥이 들어갔는데요. 제가 이거는 오늘은 풀이 아니고 밥을 삶았어요. 이렇게 밥을 그냥 집에서 먹던 밥을 넣어보니까 완벽하게 잘 안 갈아지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물을 조금 넣고 끓여가지고 이렇게 끓는 물에 조금 끓이다가 뚜껑 덮고 그냥 식혔어요. 식히니까 밥알이 저절로 이렇게 불어가지고 죽이 됐거든요. 이건 찹쌀 아니고 맵살밥이에요. 이것도 종이컵으로 한 컵 넣을게요. 자, 종이컵으로 한 컵 넣구요. 까나레젯을 소주잔으로 참치액은 소주잔으로 자, 반잔 넣습니다. 돌려볼게요. 이게 밥은 그냥 다른거 돌릴 때와 다르게 조금 많이 돌려야 돼요. 밥알이 조금 많이 부서지게 맵살은 찹쌀처럼 그렇게 쉽게 쌓는게 아니라서 좀 오래가요. 그래서 부드럽게 갈아줘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밥알이 좀 갈아졌다 싶을 정도만큼만 갈아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소금을 조금만 더 넣으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천방배추는 많이 절일 게 아니고 거의 안절리다시피 살짝만 절일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 양념으로 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한 숟가락만 넣어주겠습니다. 딱 30분 절이는 배추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소금물이 워낙 짜니까 30분만 절여도 이렇게 이렇게 겉부분은 거의 다 절여졌죠. 이제 이거 깨끗하게 헹궈게요. 배추 절인 거를 깨끗하게 헹궈 왔는데요. 여기에 들어갈 야채를 조금 서릴게요. 대파는 너무 많이 안 넣으셔도 되구요. 조금만 넣을게요. 조금만 넣고 한 반 뿌리 정도 넣을게요. 이거는 붉은색 양파거든요. 붉은색 양파도 반개만 넣을게요. 이게 색깔이 예쁘니까 붉은색을 넣고요. 그리고 하얀색 안 보이죠? 하얀색 양파도 반개만 넣겠습니다. 양파 없으시면 그냥 양념만 넣으셔도 돼요. 저는 그냥 있어서 넣는 거니까 그리고 당근을 조금만 넣을게요. 그리고 당근을 조금만 넣을게요. 그리고 당근을 조금만 넣을게요. 요것만 넣을게요. 이거는 조금 굵게 썰어도 됩니다. 이렇게 한 조금만 넣을게요. 자 이제 버무려 볼게요. 약간 백김치와 비슷한 느낌이죠? 양념 맛은 조금 다르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얼갈이 배추 김치도 이렇게 당하면 되거든요. 약간 백김치와 비슷한 느낌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통에 담으면 되겠습니다. 통에 담으때는 또 이 배추가 크니까 배추를 기왕이면 이렇게 가지런히 담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배추김치는 너무 오래 두고 먹지 마시고 이제 바로 담아서 이렇게 바로 먹는게 제일 맛있거든요. 익혀서도 맛있지만 이거는 저는 금방 담아서 이렇게 입맛이 타라나요. 이거를 된장찌개 같은 걸 하셔가지고요. 비빔밥 해 드시면 좋아요. 잘 잘라서 바로 잘 잘라서 바로 자 이렇게 첨방배추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얼갈이 배추김치도 이렇게 담으면 돼요. 얼갈이 배추도 똑같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상어 이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